무의식암기는 그저 그런 컨텐츠 회사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K대표입니다. 무의식암기가 드디어 3년 만에 유튜브에서 많은 성과를 내서 어학 플랫폼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멤버십 서비스도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무의식암기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무려 19년 된 회사고요. 여기 보시면 2002년도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창업을 하였습니다. 무의식암기는 그저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19년 동안 계속해서 도전을 해온 그러한 회사입니다. 지금은 조금 씁쓸하게 유튜브로 다시 재기의 발판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무의식암기의 VIP 서비스 멤버십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멤버십 서비스는 여기 보시면 PC에서는 이렇게 가입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창이 나옵니다. 모바일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멤버십은 이렇게 5가지 등급으로 나누는데요. 혜택으로는 텍스트 표시, 원하는 텍스트를 표시를 해드리고요. MP3와 선물을 증정하는 그러한 등급도 있고 채팅이나 댓글 시에는 이렇게 배지에 그림이 달립니다. 또한 이 동영상 첫 번째 댓글에 카카오톡으로 원하시는 텍스트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땡땡땡 사랑해 땡땡땡 힘내라 등 원하시는 텍스트로 바꾸어 드립니다. 무의식암기가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좀 더 나은 컨텐츠, 암기가 잘 되는 어학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무의식암기도 킵고잉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에서 상세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